스티커요. 스티커. 박스 버리셨어요 혹시? 일단 박스 개봉하는데 보면 스티커로 밀봉이 되어있어요. 어차피 스티커를 뜯어야 박스를 열 수가 있는데 원래 그 제품 있는 박스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. 네네. 거기 보면 스티커 중에 PC 디렉트라고 써있는 게 있으실 거예요. 제조사는 이제 다른 데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제품을 총판하는 업체에다 보내서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. PC 디렉트라고 용산에 있는 총판 업체가 있어요. 네 맞습니다. 컴퓨터 쪽인데 그쪽에서 이 페럭터를 생산을 해서 v2 그쪽에서 또 해요. 그래, 되네요. 그렇죠. 뭐 그쪽으로 다이렉트로 보내시는 게